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찾은 곳은 일자리 이은 대학으로 유명한 남인천폴리텍입니다. 고용마중물 역할을 위한 4개월 집중기술교육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은 물론 재취업성공까지 가능한 남인천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전반기 신입생 모집에 관한 소식입니다. 남인천폴리텍은 신중년 특화과정을 201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올해 전반기 국위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신중년 특화과정의 메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신중년 특화과정은 전후반기 연 2회로 운영되며 교육기간은 4개월 560시간입니다. 모집과정과 모집정원 등을 알아볼까요? 남인천폴리텍은 3개의 학과에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과에서는 자동차정비 및 지게차운전 관리 직종, 전후반기 각각 25명, 연간 50명을 모집하여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 지게차운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전기과에서는 전기설비실무 직종을 전후반기 각각 25명, 연간 50명을 모집하여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시설관리업체 등에 재취업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꽃열정특수용접관은 특수용접직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성인원은 전후반기 각각 20명, 총 40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수용접과에 입학하면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용접관련 업체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신중년 특화과정은 전액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비, 재료비, 식비, 교재비 전액 무료 지원되며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기숙사까지 지원되고 있어 기술습득과 자격증 취득에만 매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며 통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통비도 지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반기 2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전반기 모집은 2월 13일까지입니다. 면접일은 2월 16일 수요일,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접수는 홈페이지 접수와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며 상담 및 문의는 032-450-0320으로 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기술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평생기술로 평생직업을,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재취업 성공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취업에 더 강한 남인천폴리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작을 응원합니다. 이상 남인천폴리텍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